안녕하세요. 아메리칸 요가 요가 강사 하나입니다. 오늘은 터진 가슴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. 양손을 가슴 밖으로 한정 하시고 들이 마시는 분들 손 닫아서 변경시까지 일정한 손을 천천히 가슴을 이쪽으로 뻗고 오고 싶습니다. 제시의 몸에 손을 좀 더 얽고 가옥에 손을 좀 더 얽고 이 자세에서 손을 좀 더 얽고 이 자세에서 손을 좀 더 얽고 들이 쉬고 이래 좀 더 얽고 양손을 좀 더 얽고 제시의 몸에 가슴을 좀 더 얽고 양손을 가슴을 좀 더 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